자, 어메이징한 문제풀이 능력을 원한다면 자,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시즌1 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의 어명돼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학 1 개념 완성 단계를 거쳐서 2배속 강의 그리고 자료 분석과 기출 분석 단계를 거쳐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기본 유형의 문제들에 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각 주제별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에다가 이제 우리 3페이지나 4페이지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약간 고난도급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시즌1에서 다뤄볼 텐데 이제 시즌1 어떻게 강의가 구성이 되고 어떤 문제들로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밀이영 커리큘럼으로 따지면 어메이징 엔제 시즌1은요. 약간 허리쯤에 해당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능 입문 강의와 개념 완성 그리고 2배속 개념 완성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개념 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기출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4개 년 동안의 기출 유형들을 분석하는 수업들로 진행해 봤고요. 그리고 자료 분석 강의에서 각 주제별로 평가원이 주로 어떻게 자료들을 구성하는지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밀이영 엔제는 이제 시즌1과 시즌2 이렇게 두 가지 시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1은 지금 이제 5월달에 개강을 해가지고 7월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2는 8월달에 개강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들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그런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와 EBS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서 개념 정리가 돼 있죠. 사실은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 속에 자료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자료가 어떻게 유형화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기출 분석 강의와 그리고 이제 유형별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될 터미인 어메이징 아주 놀라운 어메이징한 최우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올해 목표로 잡는 건 올해 2014년 11월 14일날 보는 수능에서 흔들림 없는 실력 가지고 수능 만점 받아서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점수가 나와야지. 이 일련의 입시 과정은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 꼭 그 점수를 나오는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메이징 엔젠은 크게 시즌1도 200문항과 시즌2도 20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은 시즌1의 200문항은 단원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대단원 1단원에 고치해지고 대단원 2단원에 대기하고 회양 대단원 3단원에 천치하고 우주파트 단원별로 진행이 돼 있는데 이제 8월달 이후에 진행하게 될 시즌2는 그냥 아예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10세트가 200문항 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의고사 한 세트 안에는 단원 섞여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랜덤하게 시즌2는 200문항을 배치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문제 설명을 듣다 보면은 모의고사 한 10세트 정도가 시즌2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1과 시즌2의 문항은요. 이제 우리가 기출 분석 이미 진행을 했고 자료 분석에서도 평가원이 내는 유형들은 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형태 물론 기출이 출제되지 않았던 얘기는 평가원이 내지 않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념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으나 이런 형태로 이러한 자료나 이러한 개념들을 다뤄보지 않은 형태로 저희 연구실의 출제 팀들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주로 이제 새로운 문제 형태로 좀 많이 좀 넣으려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는 이 개념 연습하기 위한 개념 빈칸 요약정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제 형태로 총 중단홀로 200문항이 배치가 돼 있고 시즌2는 이거 좀 응용력 향상을 위해서 좀 랜덤하게 문제를 배치한 그래서 총 두 개 시즌 합해서 400문제의 엔제가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이번 5월부터 진행하게 된 엔제 시즌1은 기출 분석은 좀 줄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응용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형태, 이러한 개념들을 평가원이 만약에 새롭게 출제한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평가원이 자료를 접근하고 이런 식의 계산 문제나 이런 식의 자료 분석까지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담아서 문제로 만들어서 엔제 시즌1에는 좀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엔제 자료 분석 계산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적용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문제 유형은 좀 다양한 형태로가 있습니다. 사실 평가원도 뭐 20문제 자체가 전부 완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구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뭐 약간 암기형 문제 그리고 자료 분석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그리고 뭐 이런 통합형 문제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엔제 시즌1에 같이 들어가도록 연습을 시켰고 총 문항은 20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수강 대상은 일단 쌤 엄시리즈 자 우리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부터 엄팩트 그리고 엄기출 그리고 어메이징, 엄피셜 이런 쌤 엄시리즈의 풀코리를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이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시즌1은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이나 EBS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 내가 이러한 개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수능에 나오는 중요 개념과 유형들이 문제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는 걸 풀어보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아메이징 시즌1 문제풀 이런 쌤이랑 같이 좀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좀 불안이 있는 친구들도 이런 새로운 유형 문제들이 어떻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 해석이 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같이 수업시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강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일단 현장에서 쌤이 6주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6주 동안 매주 3강씩 6주면 총 18개 강의가 나올 텐데 근데 현장에서 200문제를 현장에서 다 풀 수는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주요 문제 위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겠지만 쌤이 수업시간에 현장에서 못 푼 문제들은 보충강의로 해가지고 총 아마 45분 23강 정도 나오는데 매주마다 3강씩 6강에서 18강이 나오고 6주에 매주마다 이제 보충강의 들어가니까 한 5강에서 6강을 했더니 한 23에서 24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의 특징은 자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라고 하더라도 지구학 1은 항상 개념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원 별로 해가지고 앞쪽에 주제별 빈칸 채우기로 개념들을 핵심적으로 좀 연습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의 액기스만 담아놨습니다. 개념 액기스만 그래서 빈칸 채우고 넣으면서 그냥 보고만 넘어가면 여러분들 또 개념 자세하게 안 보잖아. 빈칸 채우기 형태로 넣어가지고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하도록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본 문제는 매 페이지마다 그냥 일부러 한 문제씩 넣습니다. 좀 넓게 넓게 보시라고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빈 공간을 좀 많이 놔둬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의 자료 해석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자라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밑에 필기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문제풀이만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해설은 보면 알겠지만은 아마 시중에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문제에 대한 해설이 좀 자세하게 좀 해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상 선생님 강의를 혹시 못 듣는다. 그런지 생기면 안 돼요. 반드시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설하는지 이거 보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내가 이제 좀 해설을 보고 싶다. 해설을 보고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좀 해설해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설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자 이제 이런 문제풀이 시즌에서 그럼 어메이징 엔제 시즌 1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은 아마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강의가 이미 이제 완강이 돼 있는 어피셜 자료 분석 강의 자료 분석 강의도 뭐 명칭은 자료 분석이지만 실제로 문제풀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문제풀일 때 그 자료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유기적 접근 방법들을 좀 설명하는 강의인데 이런 자료 분석 강의하고 선생님 엔제 시즌 1과 시즌 2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능에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들의 평가원 유형 플러스에다가 새로운 유형까지 거기다가 고난도 3점 문제의 접근 방법까지 좀 유기적으로 하나로 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수강하시면은요. 정말 시너지가 폭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선생님 엄영대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개념 완성 강의에서 여러분들 개념 완벽해가 잡아 드렸습니다. 이제 만점을 향해서 실전 문제풀이 능력만 쌓아가면 되겠죠. 수능 지구학 만점을 위한 문제풀이 엔제 시즌 1을 선생님 믿고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수능 지구학은 엄영대로 완성되고 여러분들은 지구학원 만점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11월 이후로는요.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도 즐거운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메이징 우리 엔제 시즌 1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